아이클레이로 낙타를 만들어볼게요 노란색 클레이로 머리 모양을 만들어요 입부분은 좁아지게 머리 모양을 다듬어요 도구로 입을 눌러주고 안쪽으로 빨간색 클레이를 넣어주세요 노란색 클레이를 펴놓고 가운데 부분을 도구로 눌러주세요 입 위로 붙여요 노란색 클레이를 삼각형 모양으로 붙여 코를 만들어요 눈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거에요 노란색 클레이를 펴서 눈이 드는 자리에 붙여요 가닐게 밀어준 검은색 클레이를 붙여 눈썹을 표현해요 귀를 만들어 머리 위로 붙여요 고동색 클레이를 가늘게 밀고 양끝을 붙여 둥근 털 모양을 만들어 머리 위로 붙여요 몸을 뭉쳐주세요 빨간색, 민트색, 보라색 클레이를 뭉쳐 서로 붙여주고 방구 모양으로 다듬어주세요 만든 것을 등 위로 붙여요 다리를 가늘게 밀어 몸에 붙여요 머리를 몸에 붙여요 노란색 클레이를 가늘게 밀어놓고 고동색 클레이로 꼬리털을 만들어 붙여요 연두색 클레이를 얇게 펴서 말려주고 가위로 마른 모 모양을 잘라요 잘라준 조각을 붙여 장식해요 잘라준 조각을 붙여 장식해요 노란색 클레이를 작게 뭉쳐 붙여요 마른 모 모양으로 자른 청록색 클레이를 붙여 장식해요 낙탈을 완성했어요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낙탈을 완성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